사원 사원 형이에요 롤롤롤롤롤롤롤롤 사원 사원 코가 그렇게 말랐어 사원 사원이 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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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원 사월아! 사월아! 사월이! 사월아! 사월아 이거 또 또 뭐 갖고 오는 줄 어떻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건 너무 맛있어서 먹어버릴 거에요 아마 저거 이건 맛있어가지고 저게 그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든 거라서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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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우 얼마나 이거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 빙글빙글 하하하하 아 우리 나이가 먹어서 귀가 귀가 좀 아픈가 보네요 아니 귀가 아픈게 아니라 예 거기 옛날이 뭐 이게 저기 강촌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이제 다 커서 가져왔는데 예 거기에서 키울 때 뭐가 있었나 자오즈랑 아 혹시 학대 아니 학대는 안 했는데 예 거기 뭐가 생길 수가 있는가 봐 아 사월아! 아 이거 얼마나 빨빨 거리는지 맛있어가지고 예 사월에 이야 사월에 딱 부으니깐 알아듣고 그냥 예 예 앉아 앉아 하하하 앉아 오우야 알아듣네 예 앉아 개는 이거 한 마리에요? 예 아 두 마리 졌는데 예 이거하고 틀리는 종인데 예 자꾸 나가고 나갔다 돌아갔다 하다가 차를 치워줘봤어 아 진짜요? 예 아이고 불쌍해다 그리고 그 뭐 장군이라고 큰 게 있었어 예 노령도 죽었고 아 사장님이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시니까 아 이거 묶어서 키우려면 그거 뭐하도록 키워 아 맞아요 예 아 정말 사장님 최고네 예 애는 무조건 끌어놓고 끼워야돼 줄을? 예 50cm도 안되게 해가지고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니까 예 아 그런데 아 이거 아 그러니까요 걔도 불행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예 맞아요 얘가 제일 행복해요 아 산과 저기 딱 계곡 사랑받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와 이것도 수술도 다 했었어요 아 중성화요? 네 아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그 구독자 그 애청자들이 사장님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다른 집 개들 보면서 네 너무 불행해 보인다 네 중성화 시켜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줘라 그런 의견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불행한 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데니까 마음대로 풀어놓고 아 맞아요 아 아 불행한가요 네 네 벌써 표정부터 웃고 있잖아요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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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울아 고맙다 그래 형 이제 배달하러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예뻐 안녕